마태복음 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취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갔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천여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돼.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저희가 사러간 동안의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천여들이 와서 가로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했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돼.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돼.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돼.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려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꿔 어두운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의 염소는 왼편의 둘이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네.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근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베어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근에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차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